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워 보기로 하겠습니다 쉬운 편이죠 리브아웃 시절 사는거 다 하는거고 아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삶을 마치다 시안부로 살다 뭐 이렇게 어려운 뜻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기운 쉬운 뜻 나가서 사는 거에요 학교에 기숙사가 있다면 기숙사 밖에서 나가서 사는 걸 말해요 또 하나는 실현하고 아우트는 캐리아웃 마찬가지 실현하고 사는거에요 실현한 채로 사는거 그런데 그 외에 어려운 뜻으로 마치다 아우트가 끝내다 이런거죠 끝내고 사는거다 시안부로 사는거 뭐 그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having heard that 그걸 듣고서 the boy became even more 더욱 더 alchemy 연금술이라 그러죠 어렵죠 저는 뭐 옛날에 케미스트하고 관련이 CHEM 이렇게 나오니까 케미스트하고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아무튼 그냥 연금술다 우리가 연금술 그렇게 외우죠 alchemyst alchemy 그렇게 외워요 아 뭐 그정도로만 알아두고 he thought that some patients 참으면 he would be able to transform everything into gold 모든걸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he led the lives of various people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읽었다 who had succeeded in doing so 뭐 그렇게 하는데 금으로 만드는거죠 성공한 사람 아 엘베티우스 또 뭐 엘베티우스 뭐 자주간 엘라이어스 풀커네리 앤 에 지버 지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었다 they were fascinating stories 아주 매곡적인 이야기들이 했다 each of them 그들 각각은 lived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의 personal, 개인적인 전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인 어떤 전설 같은 것을 실현하고 살았다는 거죠 요거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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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하면서 요런거는 each of them lived 살았다 근데 요 전설이 뭐 되면서 carry out 마찬가지로 out 실현되게 하면서 살아서 실현되게 했다지만 우리식으로 할 때는 실현되게 하며 살았다 요런 뜻으로 쓰여요 이게 더 기본적인 뜻이죠 day travel 여행하고 spoke with wise man 현저하고 얘기하고 performed miracle of the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해 보이고 on the philosopher's stone 철학자의 이돌과 elix of life elix of life가 장생불로약이죠 불로장생약 불로장생약을 구했다 이런거죠 이건 엘커미스터 파울로 코엘리오 유명하죠 이 엘커미스터의 883쪽에서 나온거에요 뭐 그렇게 내용이 좀 재미있었던건 아니고 뭐 책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재미없어서 저는 재미없었어요 앞에 조금 좀 있다가 뒤로 갈수록 뭐 그죠 그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꽤 많아서 자 두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well let me put it to you 표현하자죠 for real in a nutshell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 속담에서 나오는 식으로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헌팅던병이죠 헌팅던병이죠 is one of primary autosomal dominant disorders 우성질환이죠 우성질환 중요한 심각한 autosomal 상염색체 우성질환 중에 하나이다 affected 걸린 사람들은 환자들은 one in two one in two 2 대 2분의 2 대 1의 가능성으로 passing it one to 그걸 후손에게 전환한다 자 it's one이죠 it'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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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tist of your magnitude 당신 정도의 당신의 강도 장성의 위대함 정도의 과학자가 were in such jeopardy 아주 그처럼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을 I'm sure 요거는 삽입적인거에요 가정법에 대한 조건절 귀결절 사이에 I'm sure 아무 상관없어요 we would get so sorts에 말을 하자면 green flag 그 환자를 치료하라는 녹색 허가죠 녹색깃발이 허가에요 그런 허가를 얻게 될 거다 그런거죠 would get 가정법이잖아요 갑자기 뭐 현정이 나오다가 갑자기 뭐 해부 현재형이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우드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조건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if it 는 안되잖아요 전공사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were it 에요 if it were not known 인거죠 if it were known if it were known 인거죠 if it were known 이면 were을 앞으로 기능사에 당하는 were을 앞으로 보내면 if 는 탈락이 되죠 were it not for were을 쓰게 되면 되겠죠 음 my god 이사벨은 소리를 쳤다는거죠 then asked 뮤리 에게 물어본거죠 do 프란시스코 도로시아 know about this 프란시스코 도로시아 또 이에 대해서 아느냐 뮤리 끄덕인거죠 they both insist on being 그 두 사람 다 진단 검사 받을 것을 주장했다 i tried persuaded not 그러지 말라고 했다 프란시스코 was lucky 운이 좋았지만 도로시아는 not she's living in this case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사형선거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선거죠 죽음의 선거 시안부 선거죠 시안부 선거로 시안부 선거를 아웃 끝나가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거에요 시안부로 살다라는 우리식으로는 참 표현하기 어렵죠 아웃을 이런식으로 쓰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거에요 oh this teara 뭘 끔찍하네요 라고 이사벨은 헐떡이며 말한거죠 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아웃이였고 b b b 는 아까 오해가 됐죠 쭉 내려가 봅시다 자 alchemy 단어가 나오네요 연금술 또는 뭐 마력 비술 비법인데 이건 금으로 바꾸는걸 말하는거에요 아 그 다음에 arabic이라고 되어있죠 아랍어에서는 al이 있는거죠 어 알모스 열목이 걔네들 이름 보면 알모모 많잖아요 알카에다 알카에다 그러면 더카에다잖아요 알카에다 뭐 그런게 많을거에요 알카에다가 확인 안해봤는데 아마 그럴거에요 이 더는 더 플러스 키미아 키미아가 케미아 이게 금속을 전환시키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게 중세 라틴어 고대부로 거치면서 스페링이 바뀐건데요 이거 뭐 도움이 잘 안되요 복잡해서 저는 화학으로 알았는데 그런 뜻도 아니고 메탈 M자 M자하고만 관련이 있긴 있는데 어렵긴 없죠 알이 조금 어렵지만 더의 뜻을 l이 r이 더의 뜻임을 알아도 우리한테 도움이 잘 안돼요 그걸 또 잘 모르니까 하긴 뭐 그래도 또 더 자체가 대단한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대단한 술법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죠 뭐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엘커미 엘커미스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헬베시우스 헬베시우스 불어식으로는 엘베시우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한다는 거에요 일라이어스 엘리아라고 하죠 일라이어스가 맞죠 원래 발음으로는 풀커넬리 프랑스 발음 지버 이렇게 하는데 게베르 아라비아의 연금사 일릭서 이거는 불로장속량이고 속담으로 간단히 자 Assign of your magnitude 워 썼는데 사실은 워스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가정법 조건조로 이게 걸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워이트가 막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워을 썼는데 워스를 써도 무방해요 자 어트 사멀 상영음색체 무시하고요 암시워 가정법과 무관하다는 거에요 해설 워이트 넌 이렇게 되면 If it was not 에서 워을 앞으로 도취시키면 이미 표시하고 입부는 탈락이 되기 조건을 이미 표시하고 입부는 탈락이 되는 거에요 Leave out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나가서 지내는 거에요 Most students live out 2학년에 나가서 생활한다 University is short of accommodation 기숙사가 부족해서 Some students have to live out 나가서 산다 두 번째 뜻 요게 좀 좀 더 어려워 아우스는 캐리어스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He has finally had the chance to live his dreams dreams through fantasy 꿈을 실현하고 아우트 캐리드 아우트 뭐 이런 식으로 꿈이 실현된 채로 실현하고 산다 그런거죠 참 무리식 표현으로도 요것도 어렵죠 산다 살 기회다 근데 아우트가 이렇게 나와있지만 사실은 아우트가 뒤에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이 꿈이 캐리다 실현된 채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이런거죠 유산이 allow her to live out 그녀의 판타지를 아우트 캐리다 실현해놓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거죠 I support some people create an idea of who they wanna be 자신이 되기 뭘까 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then they live it out 그걸 실현해놓고 산다 이런거죠 참 어려운 얘기죠 자 본문에서도 each of them live out his personal legend 끝까지 전설을 개인의 전설을 실현하면서 to the end 라고 했죠 아까 여기 to the end 나와있나요 예문이 예문이 예문을 안 적어줬나요 예문을 안 적어줬네요 아무튼 뭐 실현하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 생을 끝냈다 시험부로 살다 이런 뜻이에요 참 어렵죠 out는 and finish 보시는게 좋아요 he lived 이거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 수 있어요 그의 삶의 마지막 상황을 out 끝냈다 이런거죠 out 조용히 은퇴하면서 살았다 이런거죠 조용히 은퇴한 삶을 마쳤다 이런 뜻이 되는거고요 she lived and retired and lived out the rest of 나머지 시절을 조용하게 시골에서 마쳤다 이런거죠 she wanted to live out 나머지 몇 주간을 고향에서 끝내길 원했다 이런거죠 he did not stand 재판을 받기는 견딜 수 없었지만 그는 결국은 mentally assigned 정신병원에서 그의 마지막 시절을 out 끝내고 살았다 살아서 끝냈다 보통 영어로는 살아서 끝냈다 살았다는 의미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말로 들으면 별로 살았다는 의미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now Dorothea knows she is living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죽음의 그 선고를 끝내면서 이렇게 되는건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한부로 살고 있다는 뜻인데 문법 구조로도 좀 잡기는 이해하기는 어렵죠 아무튼 out 를 바꿔서 놓는다면 with 문인거죠 with unescape death sentence carried out out 만 써도 되는거죠 이렇게 with 순서가 바뀌면서 구동사가 만들어진 특이한 경우에요 living out 이게 영작을 할 때 잘 안되요 이런 영작은 하긴 참 어려운거죠 내가 글 자체를 자기네 씩 맘대로 쓰니까 우리식으로 이런걸 이해하기는 어려운거죠 그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뉘앙스를 가지면서 이거 배워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